올해 들어 온통대전 발행액이 지난 18일 기준 1,2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%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대전시는 이달 들어 매일 1,000여 명씩 가입하면서 온통대전 총 가입자 수가 78만 명을 넘겼고 카드 발급도 100만 장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달 중 교통복지 대상자 5% 추가 캐시백과 지역 서점 도서 캐시백 10%, 전통시장과 상점과 추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 때문에 발행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